자 쓸데없는 선물 우리 8565님이 추천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강대일씨 산타모자 크리스마스 지나서 지금 사주면 딱일 뜬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6854님 극장 가면 다 보고 나온 사람들이 표를 버리고 갑니다 아바타2 4D 티켓 주어 선물하세요 하셨어요 요즘도 이렇게 표가 있나요? 네 다 요즘은 다 스마트한 사람들은 스마트 티켓 아닌가? 조한미씨 수경이요 아바타4D 봐야되니까 0006님 동네 헬스장 전단지 보내주셨고 김혜연씨 0006님 조한미님 다 저 바나나우유 보내드릴게요 김혜연씨 다른 동네 쓰레기 봉투 요즘 이것도 통일되지 않았어요? 아니요 통일 안됐어요? 어 그렇구나 나도 쓰레기 봉투 쓰긴 하는데 3546님 미혼이면 아기 기저귀 추천이에요 하셨고 정은영씨 한겨울엔 집신이지 2228님 파란색 립스틱이요 아파 보이고 싶을 때 쓰라 그러세요 2228님도 저희가 바나나우유 보내드립니다 자기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줘라 좋은 선물이네요 바나나우유 드립니다 1 햄스장 전단지 해왈장 전단지 해왈장 전단지